오늘은 강아지와 고양이 중에서 누가 더 오래 안겨 있을까 하는 내용을 한번 찍어볼건데 보고 건돌이 왔어 저희 반다리도 되게 잘 안겨 있는 편이거든요 고양이 치고 그래서 한번 대결을 한번 해볼까 해 강아지와 고양이 중에 누가 더 잘 안겨 있을지 샛별 자신있어? 니가 얘기했을 것 같아? 졸리구나 저희 준비하고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망톨 안녕 하이 안 돼 아이고 이뻐 안 돼 니 역시 아 아 아 아 아 되게 잘 안겨 있어 반다리는 아 반다리 무거워 아 으 으 으 내려줘 아 어 우리 반다리는 여기까지 해 볼게요 우리 집 고양이들은 다 잘 안겨 있는 것 같아 모름이 더 꽤 얌전하죠? 이제 생겨서 그래 모름이 더 꽤 얌전하죠? 모름이 더 꽤 얌전하죠? 내려가고 싶어? 알았어 알았어 모름이 더 꽤 얌전하죠? 고생했어 모름이 아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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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한번 아이고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잠이 와잉 잠이 와 아 반자리 왔어 아 with 음 Bren 으 으 내 팔이 아파서 못하겠다 아! 팔이 아파 아우 멍토리 이거 조금 뒤에서 아이고 고생했어 또 다리 삐져나온 것 같아 아이고 무슨 자세야 반다리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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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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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철 빠지는 것 같네. 너 청소해야겠다.